구독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안녕 안불리하게 해라 아유 손목 손목 와 자세 뭐야 아우 손목 자세 뭐야 임마 기품 춘다 아예 야 슬기 카메라 잡아라 아 어 해봐라 아이 탁상은 확실히 홍준이가 유리하지 아니 홍준이가 위치가 좀 길어서 아유 좋구나 아니 최홍주 우리 유튜브 친구들하고 인사 안하노 안녕하세요 어 해봐라 손목 대충 보면 안다 오케이 준비 시작 야 야 다 나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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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최홍주 앉아 아니 앉아 야 최홍주 뭔 얘기 안한다 형님 저희는 여기서 하면 안 돼 형님 그냥 만만 보자 만만 만만 보자 아니 홍준이가 연습 좀 했다대 야 야 손에 뭔 짓 했냐 어 칼자국 아냐 어 너무 힘드지 마 힘만 하죠 이게 하시는 데가 아니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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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아 아 힘만 느꼈다 어 힘들어 실려는다 말았어야 돼 홍준아 세다 해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잠깐 발이 바다 못 까지 아 하 하 하 하 하 하 야 하 하 유튜버가 그러면 되나? 행복은 변호식장이 아니고 장난식 온 거 아니야? 방송 중이었습니다? 아니 영상만 진짜 약하네 진짜 약하네 가봐 영웅 빼라 최홍주 이천 간다 이천 간다 엠파드 끝나면 돼 엠파드 끝나면 돼 나의 딸은 그노분 태주에 다시 새길 희망해